당신에게 온 그녀의 썸뮤직입니다. 가질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슬퍼 보였어. 우리가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, 마이네. 이렇게. 잠깐만. 잠깐만, 나 이런 거 안 해봤어. 이제 그만하자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사랑해가는 말도 그녀가 보낸 노래를 들으며 한참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던 홍학 씨. 그렇게 홍학 씨는 주리 씨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.